차이점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금 비었잖아요 그쵸? 여기는 비어있고 오른쪽은 좀 차이가 많죠? 딱 차있고 이쪽은 비어있고 보이세요? 똑같이 세워도 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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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후 웜업 15kg 우선 백프레셔 위주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중량 올릴게요 실 중량 20kg고 케이블 머신 무게로는 30kg입니다 10kg 안걷겠고요 관절이 팔꿈치가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아서 아마 보중량으로 하기보다는 좀 적응하는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고요 베트남이 2주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중량을 치지 않을 겁니다 회복과 컨디셔닝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할 겁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보중량으로 훈련을 하는 건지 대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예 쉬기 쉽게 실 중량으로 말씀드릴게요 25kg고요 마찬가지로 10회 한번 까겠습니다 바블러 오빠한테 졸리네 3 1 2 3 3 3 2 4 5 5 5 여러분들 하실 때 몸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고중량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80회에서는 몇 회 기준일까요 아마도 한 8회 이상 8,9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중량의 범위를 좀 벗어난 거고요 8회 미만 이하로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중량으로 시절될 것 같아요 이제 5,6회 정도 좀 극단적으로 갈 때는 2,3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까지 가보기도 하고요 보통 원알렘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역포로 데미지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훈련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알렘으로는 가급적이면 훈련 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할때는 어쩔 수 없지 한 번씩 해야지 그렇죠 자 30kg에요 제가 10회 정도 했어요 보통 제가 이걸 예전에 했을 때 45kg가 거의 한계중량인 것 같고 47.5kg 최근 들어서 조금씩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백프레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좀 알게 되고 앞으로 이제 좀 상대하는 선수들이 백프레셔에서 제가 좀 그 선수들보다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훈련 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8실 훈련은 강한 것을 강화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한 것부터 터져나갑니다 자 끈이 이만한 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칠게요 근데 다 튼튼한데 여기만 약해 그럼 여기부터 떨어지겠죠 그래서 강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부위를 고강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35kg입니다 35kg 한 8회에서 9회 정도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정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요령껏 이렇게 하는 거고요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아직 베트남이 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이제 뭐 벗고 또 이렇게 막 흩날리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는데 도대체 정관이 뭐하고 있나 힐끗 입고 보호 갑니다 가장 민망할 때가 운동하다가 운만상을 쓰고 있는데 딱 눈이 마주쳐 그러면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어쩌겠어요 근데 좋은 거지 지하에다가 2층에서 1층까지 왔으니까 자 딱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힘드네요 그리고 호흡이 상당히 중요해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힘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목 전체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이것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쪽 느낌이 상당히 좀 좋게 들어와서 중량을 낮추고 한두 세트만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 하면서 제가 좀 자극 부위에 따라서 팔꿈치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동일한 훈련이라고 해도 이걸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극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골고루 잠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목말라 목말른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체육관에 정수기를 드디어 났습니다 3년 만에 정수기를 낳습니다 지출반만 하죠 물통 맨날 샀다 놓다가 정수기를 낳아서 기념적인 날이 되었어요 남들한테는 좀 일반적인 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좀 특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마주엔코 스트랩이고요 팔꿈치 전용 훈련 기구로 나홉 폴란드 제품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전 세계인이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실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해당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PPL인가 아닌가 마지막 세트 느낌 살려 가볼게요 뭐야 어 그렇구나 알았어 바랄게 자극이 골고루 잘 들어와 있어요 요즘 바깥쪽 부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약한 부위이기도 해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 재밌습니다 맨날 좀 새로워요 이게 팔씨름 한 시팔년 하면 그게 그거지 않냐 이미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번 새로운 걸 또 알게 되고 그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또 강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하죠 재밌어요 이기고 직구를 떠나서 뭔가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얻어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좀 재밌는 거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 컨셉트만 더 해보자 어우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좋아 백프로블레셔 플랜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쪽이 안 좋은 자극이긴 했는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나름 좀 훈련 잘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프리처컬에서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다른 각도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로제핀 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처컬은 보시다시피 각도가 상당히 좀 깊어요 병사가 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8시름 훈련을 하는데 조금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사이드컬 위주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kg 넣을게요 바로 20kg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원판만 한 30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판만 한 30kg 정도 됩니다 나 이거 티셔츠 샀지 이쁘죠? 그건 오랜만이죠? 사 VASие 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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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를 좀 호갑지겁 들어갔습니다. 지친다. 아 까졌다. 보이시나요? 까졌어. 쓰라려.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훈련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지 않아서 까진 거예요. 좀 반성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 되게 쓰라린데 이거?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35킬로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쓰라리다 쓰라려. 그래도 갑니다. 쓰라린 건 쓰라린 건 강해지는 건 강해지는 거고 천천히 지냈습니다. 1, 2, 3, 4, 5, 5, 6, 7, 6, 7, 7, 6, 8, 7, 8, 9, 10, 10, 11, 12, 12, 13, 13, 14, 14, 15, 16, 17, 18, 18, 19, 20. 지금 조금 하면서 통증이 와가지고 그 부분을 피해서 하나라고 자세가 무너졌어요 이럴때는 중량을 무리없이 낮춰줘야 됩니다 항상 욕심이 앞서면 다쳐요 훈련은 강해지려고 우리가 하는건데 다치면 약해지는거야 저는 결국은 심환경이 팔씨름을 못할수도 있고 그래서 무게에 대한 보정관념 항상 늘려야 된다든지 무게가 낮아지면 내가 약해질 것 같다라든지 그런건 버리시면 되요 그래서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중량 조절을 하셔야 되는게 모든 중량 운동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빼자요 마지막으로 한 세트 더하고 다른 운동을 해볼거에요 이제 이쪽 방향 훈련을 거의 세가지를 하는데 케이블 머신으로 하나 하고 지금처럼 로딩핀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덤벨을 들고 한 3세트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팔씨름 훈련을 혹은 훈련을 몇시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뭐 길어야만 한시간? 시간도 뭐 없거니 뭐 짧으면 뭐 한 2-30분 길면 한시간 이렇게 합니다 몇시간을 하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우리 마라톤 하는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원하는 자극을 주고 훈련을 종료시키는게 질질 끄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도 좋고 몸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쪽으로 깊이 생각해보시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자 다시 가자 오케이 딱 좋아해 이렇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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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 길이 멀어요. 세 개의 벽은 높고도 높습니다. 계속 중량을 세팅하고 좀 넘어가겠나? 집중해서 가볼게요. 느낌을 골대에 슛 넣는 것처럼 잘 집중해서 집어넣는 게 골인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저는 지금 아웃사이드 쪽 요걸 그 쪽에 그 쪽에 좀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서른 서른 번 셋 셋 셋 저중량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련 막바지에 하는 저중량 훈련으로 필요한 곳에 느낌을 좀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강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디빌딩만 이런식의 고리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팔씨름 자체도 결국엔 우리 몸에 있는 자원들 근육들을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하는 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챔피언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고중량을 들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르고요. 저중량이 될 땐 저중량이 들고 고중량이 될 땐 고중량이 들고 유튜브 채널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중량은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고중량으로만 사람들이 다르되고 저흡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저중량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잘 와요. 스탠딩으로도 한번 해야겠다.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전체를 연계시켜서 하나로 쥐어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 둘 셋 여기서부터 그냥 괴로운 거야. 들리긴 들리거든. 넷 괴로운 휴 열 여덟 열 열 스물 열 개만 더 가자. 휴 휴 휴 하나 둘 힘든 건 그냥 너무 힘든 거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열 열 아 땀나네요. 얼굴이 멀리어지고 지금 하실 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다보면 손에 힘이 풀립니다. 그렇다고 우선 들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항상 정해진 방식에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면서 손에 힘이 풀려서 이게 논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힘들더라도 손에 힘 꽉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 지배하기를 두고 운동을 하시는 게 부상 예방에도 좋고 중요합니다. 자, 스탠딩 스탠딩 스탠딩으로 한번 해보자. 자, 간다. 하나 둘 셋 셋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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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짝 돌렸어요, 각도를.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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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승후보를 했고요. 올릴 때 팔에 좀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빡시다, 빡시다.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 잘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운동 잘 됐다 차이점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금 비었잖아요 그쵸? 여기는 비어있고 오른쪽은 좀 차이가 많죠 딱 차있고 이쪽은 비어있고 보이세요? 똑같이 세워도 보닥보닥보닥 좋습니다 빨리 좀 팔꿈치가 나와서 이쪽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밑에 쪽 훈련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팔이 이렇게 좀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좀 무리가 와가지고 20회 마지막 1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5 15 15 15 16 16 16 17 17 18 18 17 13 18 17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20 19 20 20 30 30 30 20 21 오늘 이렇게 할까? 그리고 올려보고 반응 좋으면 이따가 리스트컬 손목훈련도 올려보도록 할테구요 자 이쁘죠? 옥터포스 본인 개인 스스로 bp를 하고 있어 자 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약간 좀 설명충이 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접근을 해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마냥 전형 된다고 세지는게 아니에요 그건 많은 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실테지만 그 운동하는 것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제대로 수행이 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하시고 그만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백분 가족들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